안녕하세요. 오늘은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레몬시장, 마천루의 저주, 빅테크, 플래너미, 산타랠리, 복무, 레버카운트, 다크패턴, 오버슈팅, 스트레스 테스트, 고객예탁금, 모빌리티.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7페이지. 경제학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만이 나돌아다니게 되는 시장 상황을 말한다. 원래는 경제학에서 역선택이라고 나오는데 그 역선택의 예로서 나오는 게 뭐냐면 레몬시장입니다. 레몬시장. 그 중고차 시장을 레몬시장이라고 하는데 레몬은 결합있는 중고차를 지칭하는 은어인데 중고차의 경우, 경우처럼 실제로 구입해보지 않으면 진짜 품질을 알 수 없는 재화가 거래되고 있는 시장을 레몬시장이라고 합니다. 레몬이요. 썩을 때 안쪽에서부터 썩어가지고 겉에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고차 같은 게 겉에는 도색을 해서 멀쩡하는데 엔진 같은 거는 굉장히 썩어 있거나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그래서 중고차 시장을 레몬시장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다음에 1999년 도이체방크의 분석가 앤드류 로런스가 100년간 사례를 분석해 내놓은 경제학 가설로 초고층 빌딩은 경제 위기를 예고하는 신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가리킨다. 요게 마천루의 저지입니다. 마천루가 뭐냐면 초고층 빌딩이 있죠. 자 천문학적인 비용의 고층 빌딩 건설은 주로 통화정책 완화 시기에 시작되지만 완공 시점엔 경기 과열이 정점에 이르고 버블이 꺼지면서 결국 불황을 맞는다는 논리다. 그래서 대형 건축물을 짓는 나라에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제 그 말이에요. 완공될 때쯤이면 거품이 다 꺼져가지고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정보기술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로 불리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빅테크 벌써 답이 나왔네요. 빅테크라고 합니다. 친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 friend와 적을 의미하는 enemy를 결합해서 만든 말로 한쪽에서는 서로 협력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거를 friend와 enemy를 합쳐가지고 frenemy 이렇게 불러요.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만 서로 협업을 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관계도 되기도 하죠. 구글에서도 페이스북을 접속하거나 이렇게 서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연말에 보너스가 집중되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의 매출이 증대되어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합니다. 산타랠리 다음에 광범위하게 일반 투자자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죠. 응모 대상으로 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 이게 공모죠. 공모가 뭐에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모하고 반대말입니다. 사모는 특정 소수에게부터 돈을 모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이 맡긴 돈으로 투자를 포함한 자산운용을 대신 해주는 투자 1인 계좌로 개인 자산을 종합 관리해주는 것이 특징인 상품인데 이거를 랩어카운트라고 하죠. 랩어카운트. 맡기는 겁니다. 고객이 금융회사한테 알아서 해달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답이 나왔는데 다크 패턴이에요. 다크 패턴. 다크 패턴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소셜미디어 프로폼에서 이용자가 정확히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행동을 유도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나 유저 익스피어리언스 등을 이루는 용어다.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이용자들 교묘하게 유도해 물건을 사거나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 하다 보면 뭔가 엄청나게 좋은 정보를 준다고 해서 클릭을 해서 유도해가지고 뭔가 그 사이트로 들어가게 하던가.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걸 우리가 다크 패턴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MIT 경제학 교수 루디고 돈 부시가 제시한 이론으로서 경제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환율이나 상품 금융자산의 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했다가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찾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오버슈팅. 이게 이 오버슈팅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정상적이라면 외부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특히 이 환율이요. 환율이 올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균형으로 가야 되는데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오를 때 갑자기 팍 이만큼 올라와서 서서히 균형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갑자기 어떤 충격에서 팍 올라가는 걸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오버슈팅.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개별 금융기관, 금융국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취약성과 보건력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의 취약성과 보건력을 평가하는 기법을 의미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위기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손익, 자본비율, 현금 흐름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리스크를 분석한다. 금융위기 이후에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더욱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이 육아증권 매매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에 예탁해 놓은 금전으로 이는 증시 주변의 자금 사정을 알아보는 주요 지표로 이용된다. 즉 이게 고객 예탁금이에요.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면 주식의 수요가 증가하여 주가 상승의 신호를 여긴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주식 좀 많이 사줘요 하고 돈을 맡기는 게 고객 예탁금인데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신호로 여겨지는 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교통수단의 정보기술을 결합해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각종 서비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그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